저는 태권도 3단, 유도 3단이요 컴로드 3단 전국에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5천명 정도 돼요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? 아니요 재밌나요? 재밌는 게 중요해서 GPS가 달린 전자발찌를 채워서 23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써도 돼요? 뭐야? 나 무더, 무더 실무가 아니죠? 출동? 끝에 못 된 cos 재밌는 게요? 그냥 이렇게 변따